위성봉 가수 위성봉 가수님께서요 신곡을 냈습니다. 자기 타이틀곡을 지금 내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. 텔레비 많이 방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시간 나시면 텔레비 탁 켜면 많이 나올 겁니다. 위성봉님 이 노래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. 들어보시면 아주 재미있습니다. 그래도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이 납니다. 거기 있었거라 빈깡통 들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이성봉 가수님께서 나오시면 많은 사랑의 박수 부탁드립니다. 자 박수 주세요. 이성봉 가수님의 박수 우리가 다양하는 문익길이 이정표도 없어요 어디로 가는 건지 종전이 어딘지 아쉬웠습니다. 아쉬워드 됩니다. 아쉬워드 됩니다. 아쉬워드 됩니다. 아쉬워드 됩니다. 아쉬움 가다 보면 고기만이 나가워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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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가야 하는 문이 이 길이 이 장표도 없어요 어디로 가는 건지 종점이 어딘지 우리 바이러스가 부 управ니다 가다 보면 꽃길만 있나요 가시밭길 흐망이 보이소 우리 인생 가는 이 길은 태풍을 만날 수 있대요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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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가야 가는 문이 이 길은 이정표도 없어요 어디로 가는 건지 종점이 어딘지 알 수가 없답니다 그래도 세상은 아직도 살만 아늑한 곳이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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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